다녀왔습니다 왔어요? 제가 좀 늦었죠 어르신 난 다미씨가 내 코슬 갖고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럴리가요 농담이에요 그래도 귀가 시간에 대한 규칙은 만드는 게 좋겠네요 규칙이요? 서로 걱정할 일 없게 앞으로 밤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들어오도록 하죠 이를 어길 시 어긴 사람 방에 와이파이를 한 달 동안 끊겠습니다 잠시만요 와이파이요? 와이파이는 현대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인데 차라리 저를 매우치세요 매우치? 왜 늦을 생각부터 하는 거죠 다미씨? 아니 늦을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만약에 경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고등학생 때도 안 지킨 통금을 20대에 지켜야 합니까? 저 이 계약 모르겠습니다 위약금이 얼마죠? 일찍 일찍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얼른 들어가 쉬어요 네 푹 쉬세요 네 바람 때문에 문이 세게 닫힌 거예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rest 왜이든 일찍 네 Physics 감사합니다.